나이트 테이크스 E3, 희생 공격을 집어넣었어요. 오, 굉장히 멋진데요. 나이트 테이크스 E3, 와, 이걸 봤네요. 와, 느낌표 두 개 바로 줍니다. 이야, 네, 나이트 E5, 나이트 테이크스 E3, 아주 멋집니다. 자, 오늘 새벽 올림피아드 8라운드가 진행됐었는데요. 한국팀이 말라이 상대로 4대0, 그리고 여자팀이 가나를 상대로 4대0을 거듭으로써 한국 선수들이 무승부 하나 없이 대승을 거둔 날이 되겠습니다. 자, 모든 한국 선수들의 경기가 다 하이라이트인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여자팀의 강소연 선수의 경기를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강소연 선수는 저와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로 오래된 친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나이가 고등학교 2학년일 텐데 한 6, 7년 전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제가 강소연 선수를 개인 수업을 하면서 그의 체스를 제가 도와줬고 대회를 준비하는 것을 같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동안 개인 수업하면서 여러 제자들을 만나보고 거쳐갔는데요. 그중에서 탑5를 꼽자면, 그리고 이제 대표 제자를 꼽자면 꼭 강소연 선수가 들어갔는데요.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가장 하이커리어, 대회 경력이 가장 높죠. 올림피아드 국가대표도 두 번 했고, 이번을 포함해서 또 작년에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도 했었는데요. 특히 아시안게임 선발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있었던 선발전 같은 경우는 7라운드 7전 7승으로 무승부 하나 없이 모두 이기면서 1등으로 선발이 됐었죠. 그래서 강소연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8불출인가 봐요. 장점을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 성실함이 무기입니다. 제가 개인 수업 2년 동안 하면서 숙제를 단 한 번도 안 해온 적이 없을 정도로 100% 숙제를 다 해왔고요. 특히 워낙 숙제를 잘 해오니까 제가 양이나 난이도를 계속 높였거든요. 그런데 설마 이것까지 다 해오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숙제를 냈었는데 기어코 다 해내놓은, 해내는 그런 성실함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죠? 그러면 바로 경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소연 선수가 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흑으로 바꿔서 한번 경기를 보여드릴게요. 상대방이 여기서 바로 D4를 했습니다. D5를 했고요. 특히 슬라브 디펜스를 많이 두기 때문에 퀸즈 갬피스를 하면 C6를 할 생각인데 이제 상대방이 런던 시스템을 들어갔죠. 강소연 선수의 오프닝 레파토리는 제가 옛날에 가르쳐줬고 추천했던 레파토리를 지금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옛날에 런던 시스템을 상대하는 방법으로는 E6, B6, D6 빨리하는 라인을 추천했는데 설마 이걸 할까? 싶었는데 이번에 그대로 바로 하더라고요. 런던 시스템 파이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체스프링 런던 시스템 파이법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제가 한 달 전에 만든 거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6 한 다음에 빠르게 BD6를 하는 거고요. 특히 나중에 나이트를 가서 E5를 빨리 치는 게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여기서 100은 크게 잡거나 피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상대방은 잡게 됐네요. 그러면 퀸이 올라오면서 전개하고 E5의 점 컨트롤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C3, 나잇 전개, 나잇 전개, 나잇 전개 이렇게 들어간 가운데 나이트하고 나서 캐슬 이후에 C5로 이제 센터 싸움을 들어가죠. 상대방은 캐슬링 했는데요. 그리고 런던 시스템의 핵심, 흑의 아이디어가 바로 들어가죠. E5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센터가 상대방보다 훨씬 더 강력하죠. 그래서 훨씬 더 기물의 활동성이 높습니다. 폰 전진이 조금 두려웠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무래도 잡은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통구조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흑이 훨씬 더 영역도 좋고 비숍 귤도 뻥뻥 뚫리니까 매우 좋죠. 그러면서 상대방이 잡고 나서 나이트 올라오는데요. 퀸이 공격당하죠. 퀸 E7이 가장 좋은 위치예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퀸 이동했고 그 다음에 비숍 전개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은 B6를 했네요. 이거는 피안케토 하겠다는 생각이에요. 자, 루곤 가운데 피안케토를 전개 서로 전개가 마무리된 상황인데 흑이 나쁘지 않습니다. 컴퓨터로는 거의 뭐 마이너스 0.04 이럴 정도로 흑이 거의 그냥 동등하거나 정말 미세하게 유리하다 이 정도 평가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상대방 퀸 움직였는데 굉장히 독특한 움직임이에요. 자, 그리고 A6 이후에 이렇게 대각선을 꽉 잡고 있네요. 자, 아무래도 이 NG5 하면서 들어가려는 공격이 무섭다고 생각했는지 비숍이 이렇게 오는데요. 제가 볼 때는 룩을 먼저 간 다음에 비숍을 가는 게 일종의 룩의 길을 방해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NG5 들어오는 게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NG5 G6로 간단하게 막을 수 있는데 어떻게든 킹앞의 폰을 안 밀고 싶기 때문에 먼저 비숍 C8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약간 저의 영향이 있는데요.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진짜 킹앞의 폰을 최대한 안 밀 수 있게 특히 킹이 위험하지 않도록 보통 얘기를 하는 편인데요. 그거를 이제 습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킹앞의 폰 안 밀고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려는 비숍 C8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숍 C8을 하고 나서 퀸 이동했죠. 그 다음에 룩 이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C4 센터를 바로 쳤네요. 네. 그리고 H6로 쫓아낸 다음에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숍을 다시 재정개하죠. 일종의 이쪽 대각에 진짜 큰 문제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비숍을 재정개해서 빨리 룩을 써야 됩니다. 자, 여기서 상대의 퀸 움직였고 그 다음에 B5, 퀸사이드 영역을 늘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폰이 이렇게 우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흙이 퀸사이드 폰 우세이기 때문에 길게 봐서는 여기 폰을 밀면 프로모션을 이길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이트 D5를 하는데요. 나이트 위치가 굉장히 좋죠. 자, 퀸이 움직였는데 이게 사실은 상대방의 빅 미스테이크예요. 자, 여기서 전술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여러분? 숨어있는 전술은 바로 N takes E3예요. 오우, 너무 멋진데요. 나이트 희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잡으면 룩도 공격이 있고 하니까 폰업이고 너무 나이트 위치가 좋죠. 그래서 잡게 되는데요. 잡으면서 퀸 체크하면서 바로 E2 비숍까지 공격을 하는데요. 네, 이러면 나이트 희생 이후에 비숍을 해소하기 때문에 적어도 폰 두 개의 물량이쯤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퀸으로 체크 막았고 그리고 비숍을 잡으면서 이렇게 물량이점이 되는데요. 자, 이 엔딩으로 들어갑니다. 네, 룩 두 개의 엔딩인데요. 즉시 안 쓰고 있는 룩을 이렇게 빼내는 거죠. 자, 여기서 제 추천은 어떻게든 룩 교환을 피하는 이런 쪽이 좀 더 낫다고 봐요. 그런데 룩 교환을 피하지 않고 와서 하나 정도 교환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비숍으로 나이트까지 교환하면서 순수한 룩 엔딩으로 들어가는데요. 네, 투퍼 너비니까 아무래도 이제 룩 엔딩이라 하더라도 비기기는 쉽지 않죠. 자, 그래서 흑은 룩 리프트를 하면서 위치를 잡아주고 나서 지금부터는 룩 C6로 이제 폰을 미는 싸움으로 들어갑니다. 상대방은 킹 위치가 그래도 좋기 때문에 어떻게든 킹을 앞으로 가면서 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킹 이동 그 다음에 킹 이동 룩 이동 아무래도 킹 막고 나서 F6 쫓아낸 다음에 킹이 갑니다. 자, 그런데 F6가 약간의 단점이 있다면 킹이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약한 지점이 생겼는데 그 틈을 상대방이 노립니다. 네, 지금 상대방은 룩과 킹의 위치는 좋은데요. 아무래도 물량의 차이가 있는 게 단점이죠. 지금 포지션 평가는 마이너스 4점이 될 정도로 이제 흑이 매우 좋습니다. 이제는 계속 폰을 밀면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걱정은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순간에 강선 선수가 이 C4를 치는 과정이 시간이 지금 보니까 한 7분 정도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밀었을 때 상대방 킹이 들어오면서 이걸 다 잡게 되는데 이게 그래도 괜찮은가에 대한 계산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계산 결과 이게 굉장히 빠르고 더 좋다라고 판단하여 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계산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킹이동, B4, 그 다음에 잡히고 나서 C3, 잡고 나서 룩을 뒤로, 그 다음에 밀고 나서 룩스형까지 만들고 나서 이 폰을 어떻게 지키면서 게임을 풀어낼 건가. 네,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폰 밀고요. 잡히고. 이건 왜 잡냐면 이것밖에 없어요. 배기할 수 있는 게. 반격이라고 한다면. 안 그러면 계속 밀어서 프로모션 끊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잡는 형태로 들어가고 폰을 밉니다. 잡고 나서 여기서 C2까지 오면 프로모션 못 맞기 때문에 즉시 룩이 돌아와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통 이기는 플랜이 뭐냐. 폰을 세븐 랭크까지 밀어서 룩 시원으로 강제해서 룩을 봉쇄, 수동적으로 봉쇄한 다음에 킹이 올라가서 다 지켜주고 룩 치워서 프로모션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그냥 이동하게 되면 하나 더 잡히잖아요. 이 반격도 최소화하는 방법이 바로 F5죠. 룩으로 폰을 다 지켜주게 되고 이 폰은 폰 전진도 맞게 되죠. 상대방은 진짜 할 게 없어요. 킹이 올라오지도 못하고 룩도 못 움직이죠. 자, 그래서 폰 한 칸 밀었을 때 F4 커트하죠. 여기 못 움직이게. 자, 그 다음에 밀었을 때 또 고정시키고 자, 그 다음 밀었을 때 밀고 이렇게 된 다음에 네, 여기서는 이제 기본 플랜은 이렇게 이동을 해서 따다닥 이렇게 이동을 해서 룩 쫓아내고 프로모션 하면 되는데요. 킹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물론 이기는 건데 괜한 반격을 허용하기 때문에 룩길 막아서 그래서 뒤로 가면 완벽하게 반격 없이 이기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당연히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킹 이해해서도 없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더 강력한 수는 맞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킹이 지금 룩은 움직이기가 좀 까다롭거든요. 잘못 움직이면 프로모션 되니까 킹이 여기서 그냥 오지도 못한 채 왔다 갔다 하면은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는데 또 킹 G8를 가게 되면 룩 체크하면서 이렇게 잡으면서 지키는 게 있어요. 네,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면 사실 따라올 수 있거든요.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살짝 기다리는 수를 둔 거죠. 킹이 이게 좀 더 강력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100은 실제로 체크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동하고 나서 여기서 다시 왔죠. 그 다음에 킹이 다시 갑니다. 계속 기다리는 수죠. 자, 일단 이렇게 기다려도 되는 이유가 뭐냐? 너무 유리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온함, 평정심을 만드는 약간 프랙티컬 팁이죠. 자, 실제는 그냥 가도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유리할 때 잠깐 기다리는 행동을 주면은 상대방의 압박감이 더 커집니다. 어, 이거는 소련 체스 때부터 많이 시도되던 방법인데요. 어, 이거를 이미 완벽하게 고정 이점이 생길 때 살짝 킹 반복을 하면서 상대 표정을 한번 쳐다보고 이건 농담이고요. 네, 이러면서 살짝 기다리는 수로 뭘 해도 이기니까 이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상대방이 그래서 먼저 킹을 이렇게 뒤로 돌아가죠. 이게 실제로 이렇게 킹을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효과입니다. 스스로 킹이 뒤로 가니까 이제는 온다 하더라도 킹이 쫓아오는 속도가 느려지죠. 자, 그래서 실전은 1로 가지도 않고 킹 F6 합니다. 네, 여기서 실전은 킹이 이렇게 왔는데요. 룩으로 가로막고 나서 그 다음에 상대방이 킹이 한번 더 들어오면서 기권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사실 룩이 원래 계획은 이렇게 올라가면서 룩 쫓아내고 프로모션인데 상대 킹이 구석으로 들어가니까 계획을 좀 바꾼 것 같아요. 마지막은 왜 기권했냐 7랭크 잡히고 나서 킹이 G8으로 가게 되면 그 다음 수에 무조건 체크메이트해요. 이걸 못 막아요. 그래서 상대방은 기권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멋진 수는 한번 더 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쭉 돌려봐서 희생했을 때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엔 테익스 이슬을 한 게 아주 잘했다고 볼 수 있죠. 나이트 희생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비숍을 해소하면서 물량 2점으로 끝낸 다음에 계획을 좀 깔끔하게 잘 가져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렇게 룩으로 위치를 딱 잡고 나서 프로모션으로 이긴 경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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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